진짜 뭐 의원들은 그러고 있는데 갯딸들은 지금 IA의 사무총장 아 진짜 이것도 황당하죠 SNS에 가가지고 그렇게 지금 악플 테러를 하고 있다는 거 아 진짜 나라 망신이고 국제 망신인데 그러니까 집에서 세는 바가지는 그래도 밖에는 좀 드러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 얘기가 지금 어디서 나온 거죠? 제가 오늘 최고의 첫 문장이 저거였어요 안에서 세는 바가지 밖에서 센다 듣고 하시는 거죠 이렇게 표절을 하시다니 죄송합니다 저 오늘 아침에 바빴는데 아니 어떻게 원조자를 이렇게 딱 앞에다 두고 표절을 하죠? 이렇게 못 본 척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지난번에 한동훈 장관 따님 딸이 이제 MIT 갔을 때도 MIT에 막 테러했고요 우리 대통령이 박미했을 때도 대통령 다니는 데마다 가서 이제 시위하자고 막 동선 써놓고 막 그랬거든요 아니 그런 거 보면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자기 대통령을 못 잡고 안 다릴까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MIT의 입시 부정이라고 막 조사하자는 것도 되게 어이가 없고 그래서 뭐 흐지부지 끝났는데 IA 총장 IA에서 이렇게 악플 테러 받은 게 아마 세계 처음일 것 같아요 역사상 그러니까 말이에요 아침에 최고위에서 한 발언 다시 한번 들려주시죠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고 합니다 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개딸을 세계사적 현상이라고 자랑했는데 세계사적 망신이 됐다 그리고 이 개딸들이 이렇게 악플을 하고 테러하는 거 정말 국가적으로 부끄러운 일인데 이 개딸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해체 선언해라 그 재명인의 말을 탈퇴하라는 간단한 요구도 왜 수용하지 못하냐 그리고 이 개딸에 기대어 민주당 정치인들도 이제 국제망신 자초하고 있다 안민석, 윤미향 의원 등이 이제 다음 주에 일본 가지 않습니까? 기시다 총리 관저에서 시위한다고 하는데 만에 아나 사드 반대하는 중국 정치인이 우리나라 와서 청와대나 대통령실에서 시위한다고 하면 우리가 그거 용납하고 지켜보겠습니까? 그러네요 우리가 대한민국이 선진국이고 국제사회의 리더 국가인데 최소한의 상식과 글로벌 스탠다드는 좀 지키면서 정치다운 정치를 하자라고 제가 또 말했죠 그러니까 국회의원쯤 되면은 뭐 의원 모임도 있고 외교적 채널이 있을 텐데 그냥 관저에서 텐트 치는 건 또 그건 뭡니까? 이 사람들의 목적은 일본에 가서 시위를 해서 일본을 움직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 거라면 저렇게 거칠게 일본에서 반발할 만한 방식을 쓰지 않겠죠 그런 거라면 우리 교수님 말씀처럼 한일의원연맹도 있고 물 밑에서 뭔가 대화를 시도하겠죠 저 사람들은 총리관자 앞에서 이거 피켓 들고 사진 찍고 개딸 여러분 저 보세요 저 잘했죠? 제가 이렇게 반일운동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거 국내 정치에 써먹으려고 국제관계나 외교를 이용하는 거예요 내년에 꼭 뽑아주세요 뭐 이런 거죠 진짜 악질이에요 악질 지난번에 서민 교수님이 단신농선하고 그럴 때 우원식 의원이랑 왜 저기서 하는 거야? 왜 국회에서 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 말 듣고 일본 가는 거 아니에요? 교수님 때문에 책임감을 느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뉴스트라다무스의 파워가 정말 대단합니다 진짜 말을 못하겠어 그 말 듣고 간 거 같아요 교수님 때문에 이런 안민석이랑 윤미향이랑 일본 관절까지가 교수님 책임지십시오 말 잘못한 거 같아요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일본 여러분 죄송합니다 반갑습니다 장혜찬입니다 여기로 들어오셔서 뉴스트라다무스를 구독해 주시면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정치쇼를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를 눌러서 구독해 주세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